오로지 이 날만을 기다렸다 좋아하던 당근도 끊고 닭가슴살만 먹으면 죽도록 노력했다 점진적 과부하 점진적 과부하 목표는 확고하다 세계 1위 나는 카리스마 말 중에 말이다 동방의 나라 코리아 기다려라 세상을 평정할 킥셋말이 간다 야 카리스마야 왜 나 바빠 지금 열심히 달려서 코리아컵 출전해야 돼 상금이 무려 10억이나 된다고 아니 너 못 간다고 한국 응? 너 여권이랑 비자 있어? 한국 가려면 말도 여권이 있어야 돼 아니 무슨 말까지 여권이 필요해 말은 그냥 태우고 하는 거 아니었어? 아무나 태우냐? 응 열심히 해 2022 코리아컵 전세계 킹셋말들이 온다 전세계 킹셋말들이 온다 전세계 킹셋말들이 온다 응 아직도 이게 쓴맛을 못 봤어 우리같이 피곤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명수야 자 마셔봐 야 마시지마 마시지마 더럽게 그냥 콧물을 그냥 왜 멍갖고 불안해 아 자 야 너 저기 비행기 마지막으로 탄 게 어제야? 비행기? 한 3년 전? 아 아마 여권도 만료됐을든 너도? 야 나도 어? 야 우리가 근데 못 타는 비행기를 말들이 탄대 말이? 어? 말이 비행기를 어떻게 타?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경기한대 코리아컵? 오 야 야 대박 대박 우리나라에 와서 대결하는 거야? 응 와 이거 완전 오이스타전이네 이 메시가 한국 와가지고 이 신선 경기하는 거지 하긴 이번에는 영국, 일본, 홍콩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건요 88올림픽 2002월드컵에 버금가는 엄청난 대회가 열리는 거야 그렇지 와 와이너로 좋네 누가 일단 그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 어 야 하고 말하는 말 중에 왜 하필 이 X야 걔 너무 짧잖아 이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걔들이 흑돼지를 먹어가지고 엄청 잘 달리는 거야 신은 좋은데 이거는 경주여 경주 어? 말리 달라야 된다고 보폭이 다 피지컬이 다르잖아 하 짧을수록 이 근육이 장난 아니라고 그러면 넌 X한테 픽하는 거지? 어 오케이 무르기 없겠다 실제로 보고 너는 X야? 어 나는 X야?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확실하지? 어 확실하지 어 무르기 없게 확실하지? 어 무르기 없게 확실하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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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고 싶다면 2022 코리아컵 9월 4일 일요일 서울경마공원 커밍순 isters 마zo해? 마zo해? 엘 엘